자 그럼 이제 오늘 그동안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른바 ETF 투자 이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들이 지금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ETF 투자는 자산운용사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수익원입니다 그냥 투자만 해놓으면 따박따박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될 강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F 투자는 투자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펜시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산운용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에 신상품 ETF를 출시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전통적인 역사가 오래된 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산운용규모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자산운용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미국 자산운용사를 선택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ETF 투자라는 것은 대개 1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 투자가 될 거니까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가 좀 오래된 것 시간을 통해서 검증받은 것 그 펀드의 자산운용규모, 운용수수료 그다음에 국내 자산사 혹은 해외 자산사 이거를 최소한 20년에 30년 정도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50억 미만짜리 ETF가 많다는 겁니다 이 50억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장에 청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넣었는데 본인 의지하고 다르게 단기 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경쟁 심화로 비슷한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거래량이 100,000주도 안 되는 상품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산운용사의 이익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ETF 투자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초기에 상품이나 운용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 50억 미만 상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된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889개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네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4개 수준에서 개수로만 단순 비교하면 90% 가까이 늘어났다 계속 신상품을 쏟아내는 겁니다 신상품을 쏟아지게 나오면 그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50억 미만 되는 상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50억 미만이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다음 반기 말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되고 청산해가지고 각자의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매수했는데 원하지 않은 시점에 투자를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은 아주 이런들 시대의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는 그런 종류의 테마를 가지고 무슨 AI 테마 무슨 로봇 ETF AI ETF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ETF 투자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큰 회사들이 삼성 자산운용이 ETF 투자가 60조 미래에셋이 56조 KB 자산운용이 11조 한국 투자신당이 11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하고 미래에셋이 가장 큰 그런 기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주 정직한 어드바이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국의 S&P500을 주종하는 오리지널 이런 회사들이 SPY, IVV, VOO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SPY 겁니다 이 세 개는 자산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운용수수료가 차이가 나죠 SPY는 0.1945% 좀 비삽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그 다음 IVV는 0.03% VOO는 0.03% 0.03%면 만불 투자면 3달러 1년에 주는 거죠 한국은 코덱스 코덱스 미국 S&P500TR이라는 것이 0.0798%인 겁니다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상품이죠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패시브 ETF인 거죠 여기서 선택한 건 딱 두 가지만 선택한 거죠 미국 회사에 직접 살 건지 아니면 한국의 삼성 자산 운용에 살 건지 그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펀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펀드를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방송 시간 때문에 소개를 할 수 없는데 해외 자산 운용사에 직접 사는 해외 ETF 직접 투자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한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오리지널을 살지 복제반을 살 건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여러분들 이것저것 그렇게 골치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시장에서 검증받은 상품들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이게 미국의 오리지널 상품들이 SPY, 나스닥을 주장한 QQQ 좀 운용수술과 싼 것은 QQQM, 배당중심은 SCHD 미국 반도체는 SOXX, SMH, 운용수술과 좀 싼 데는 SOXQ 미국의 기술주 투자는 XLK 이게 오리지널이지 않습니까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이 복제본인 거죠 한국의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 같은 데서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이거가 아마 미래에셋이고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일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오리지널을 살 건지 아니면 복제본을 살 건지는 결정하면 되죠 세금 같은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검증받은 것 역사를 통해서 10년, 20년 검증받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ETF를 상장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만 하더라도 신한 자산운용회사 XOL, 신한 자산의 XOL 이렇게 키움 이렇게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산운용회사는 그럼 뭘 먼저 봐야 되냐 자산운용규모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자산운용규모가 크고 역사가 좀 한국은 대부분 다 2023년, 2024년이니까 보수는 0.39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운영회사들이 0.35%를 받으니까 비싼 건 아닌 거죠 순자산 규모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인기 있는 데로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여러분들 변동성이 가장 크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냥 여기 딱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3개 SOXX, SOXQ, SMH 오리지널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오리지널을 여러분들 벤치마킹해서 만든 복잡한 한국 상장회사들이 한 걸 할 건지 그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산운용규모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운용수수료하고 그렇게 해서 쏟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 돈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한 20년 보고 투자하는데 한 2년 지나가지고 뭐죠 ETF 규모가 성장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폐지가 되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장지수펀드 ETF를 자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반에크가 운영하는 SMH는 2011년도 여름 12월 20일 날 시작이 됐는데 운영수수료 0.35%를 받고 좀 비싼 편이죠 지금 자산운용규모가 220억 불 정도 되는 겁니다 이보다 먼저 출발한 것이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것이 SOXX입니다 SOXX 이거는 여러분들 훨씬 빨리 시작됐습니다 2001년도에 운영수수료는 SMH와 SOXX의 0.35%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규모는 143억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SMH 수익률이 계속해서 더 높으니까 그리고 역사가 오래됐지만 규모가 거의 성장하지 않은 게 PSI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운영수수료도 0.56%를 받지만 운영규모가 7억 7천6백만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13억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13억불밖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이 펀드들이 다 인기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오래되고 자산운용규모가 크고 운영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것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딱 정해야 여러분들 중간에 가다 황당한 일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로 SMH가 출발했지만 지금은 더 크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 정도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수수료가 가장 싼 후발주자가 SOXQ 그런데 시작은 2021년 했지만 벌써 4억 7천6백만 불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가가 30불 대 후반 40불 되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분들이 똑똑해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이렇게 바뀌네요 이 ISA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분이 급증하네요 작년 때 9조였는데 15조로 이 ISA 계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은행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상품을 ETF를 정권사 중개형 ISA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빠른 겁니다 이렇게 자기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가 가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개별 주식 사 가지고는 성부가 안 나니까 정권회사에서 운영하는 투자 중개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신탁형하고 달리 본인이 직접 여러분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권회사가 운영하는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직접 투자할 수가 있고 해외 개별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이것을 담은 ETF나 펀드는 자유롭게 담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중개형 ISA 계좌에 담긴 자산군 중 지난해 3854억에 거쳤던 해외 상장지수 펀드는 올해 7월 말까지 무려 3조 8657억 원으로 10배 늘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깨우친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별 주식 사 가지고는 성부가 안 나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ETF 투자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일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겨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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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